마켓 스피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은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트레이딩 스피인 정우영 원장입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피할 수 없는 약세장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양시장이 2%대에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하락하는 종목이 810개, 코스탁은 현재 1374개 종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안을 잠지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오후장을 대비해봐야 될까요?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정시 전광판을 보면서 시장을 한번 읽어주셨는데요. 말문이 막힐 정도로 지금 시장의 약세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투매를 부르는 시장이 연일 이어지고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부탁일 수 있지만 투매를 멈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하락의 마지막 캔들이 나오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지만 그 매도의 끝자락이 캔들의 약세로 바디 음봉의 2.2%에서 2.5%까지 세르몽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내일 아침에 신용과 미수 반대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개파락이 떨어질 지언정 지금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거 하게 되면 두 번 실망하는 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 개파락이 떨어진 후에 기술적 반대가 일어났을 때에 밑에 꼬리에서부터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의 기술적 반대가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 매도를 하게 되면 내일 아침에 자기 종목이 플러스가 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는 매도 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매도를 하실 것 같으면 기술적으로 세르몽이 나오는 5일선이 20일선 네드클러스가 났을 때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오히려 더 없는 사람은 매수의 관점에서 어느 자리,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들어갈 자리고 있으신 분들은 길게는 하루 이틀 정도만 투매를 멈추시고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주도주와 주도 섹터를 빨리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수익을 빨리 좀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섹터를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밑에 보이시는 테마, 실적 테마, 단기 테마까지 보시게 되면 대부분 약세장이 움직이는 섹터의 테마, 섹터들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오늘은 방산 테마, 에너지, 사이버 보안, SSD, 철강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보복성 테러, 보복성 공격 시사 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오늘도 방산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오늘 우리나라의 방산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오전장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까지 약간의 반등은 좀 나왔지만 지금 윗고리가 달리는 모습, 다시 말해서 오늘 방산이 올라가는 쪽은 빅텍 뿐만 아니라 휴니드 그리고 퍼스텍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움직이는 방산주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4월 25일날 인민군 창전일의 기념일에 맞춰가지고 트레이딩성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 협업을 통해 가지고 상승률을 내고 있는 센 지름만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일 뿐이지 나머지도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어제와 동일하게 한국 석유 뿐만 아니라 한국 석유까지 여러 트레이딩성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만 움직인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SSD 같은 경우에도 테스의 어제 좋은 기사가 나왔었죠. HBM 관련되어 있는 기사성 재료로 인해 가지고 SSD의 종목이 한 종목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초가부터 강세를 보였었던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위에 보시면 라닉스라든지 아니면 라닉스와 함께 지금 이 윗고리가 달리면서 바디 음봉이 좀 영망치가 나고 있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상승률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의 자율주행 4단계 실증 차 시험 운행을 통해 가지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교육, 메가스터디 교육의 600억의 주주하는 정책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관련 주만 오르고 있지 나머지는 약세 흐름입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지금 현재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좀 이게 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초전도체, 중동확전, 그리고 주유기세포, 창투사, 12DC를 보게 되면 약세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카테고리의 종목들만 움직이지 현재 여러분들이 사서 묻어서 끌고 갈 수 있는 밸류 관련되어 있는 쪽은 아직까지 전혀 움직임은 확실히 없습니다. 오늘 너무 힘든 시장이지만요. 일단 여러분들 한번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투매를 멈추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부터는 어떻게 기술적 반등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대응할 건지 제가 차근차근 앞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뚜렷한 수급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에 동반 팔자,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투매에 투매를 부르는 장의 특징상 투매에 동참하는 개인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면서 투자 조언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시장이 이렇게 꺾일 때 위기를 기회로 포착하는 이들도 상당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편승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후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잡히는 종목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살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일은 투매장에서도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거리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정별뿐만 아니라 추세 우상향이 나오는 이 종목들도 잡힙니다. 사실상 많지는 않지만 이 옥석을 가려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포착과 차트 포착이 있는데 오늘 수급 포착에서는 ADN 코리아, 성한, 삼성카드, 소니드, 하이브, SI 리소스, 그리고 차트 포착 같은 경우에는 신진, SM, 득성, G2파워, 윌링스, 산, 율호, 코아스템, 캔본뿐만 아니라 약세장에 역시나 빼놓지 못하는 SCI 평가 정보 그리고 하이브, 고려 신용 정보까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오후장에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을 제가 자리에 가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오후장에 꼭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이브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주요 아티스트 활동이 본격화됨으로써 사실상 1분기에 어닝 쇼크, 어닝 쇼크라고 그러기에는 표현이 좀 격한데요. 2분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어닝의 하단 자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받은 것으로 표현됩니다. 반대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고되고 있는 자리에서부터 BTS 활동 부재로 인한 이익 체력이 증가됨으로써 오히려 2분기에는 이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기관과 외국인이 쌍거리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이는 20위선 눌림목 자리에서 양봉을 좀 내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음원, 음반 테마 속에서 유진스가 미 빌보드 200 핫 1위에 3곡이나 동시 진입하는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아직도 음원 수익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시기가 2분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세장에 대해서도 엔터 중에서 여러분들의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 중에서 첫 번째로 하이브를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요즘 증권사에서도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 대비 에서는 못 미칠 수 있지만 2분기는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긍정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다음으로 주목할 종목은 무엇입니까? 넥센타이어, 넥센타이어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1,400원 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고환율 시기에 타이어 3,4라고 볼 수 있는 한국타이어, 금모타이어, 넥센타이어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넥센타이어를 좀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한국타이어, 금모타이어와 함께 국내 타이어 시장에서는 약 90% 이상 과점하고 있죠. 그런데 전체 매출에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75%에서 85%가 해외 판매를 통해 영업 이익을 좀 거두고 있는데 환율 수의 전망뿐만 아니라 1분기 매출액이 6,897억에서 영업 이익이 66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그리고 영업 이익은 350%에 이르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어째 보면 오늘 기관가 외국인의 이런 시장에서도 쌍거리 매수가 들어오는 게 어째보면 앞으로의 흐름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 메이저 물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적 자리만 보더라도 좀 티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며칠 전부터, 일주일 전이었죠. 캔들이 우상향의 21선과 61선 밀집형 패턴에서 정고점에서 물량을 한 번 받았지만 오늘 개파라계 양봉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개파라계 양봉에 오일선에 안착시키려고 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시장 대비 아주 강하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흐름이 아주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좋은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넥센 타이어는 3월 늘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그래도 실적 호조세 이런 부분이 입증이 되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연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는요, 타이어 관련 주,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겠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포착을 해주셨고,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와 전혀 틀린 급등주가 하나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방산, 에너지, 아니면 중동 확전 쪽이 아니라 자동차 쪽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전기차의 판매 부진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요즘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사실상 자동차의 부진을 뒤엎고, 지금 현재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나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코리아 FT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하게 카본 케네스트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카본 케네스트는 연료 탱크에서 나오는 증발 가스를 흡착하여 연료 엔진에 들어보내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 비중을 2023년 9.8에서 2030년까지 16.3%를 확대할 계획으로 인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2006년부터 인도에 진출했습니다. 인도에 진출하여 엔진, 연료 개통의 부품인 카본 케네스트를 현지 생산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에 공급하며 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 확대에 견인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도 그건 아시죠? 현대차가 조만간 인도 법인 상장 시기가 지금 점쳐지고 시기가 앞당겨 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측면이나 아니면 영업이익이나 아니면 재료 현책인 측면을 봤을 때, 양수 겸장의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시가총액은,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98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자리에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은익서프라이즈가 매년, 매분기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였습니다. 130억에, 그리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00억으로서 여러분도 밸류 측면이라든지 재료 측면,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 유일하게 우상향이 나고 있는 주도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상승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도 하이브리드, 이 섹터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 FD까지 말씀해 드렸고요. 오늘 생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시 30분부터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트레이딩 스피인, 이데일리 온 TV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현재 약세 시장을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지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우영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